cilantro 비만했어 그리야... 엄마랑 커플도네 진작 어리 만개 fit 골고 지났잖아요 오우, 재밌어 보이지? 와 와 추워요? 추워? 응, 잘 먹기 많이 받아 언니랑 같이 해, 이슈니 재밌어 응 이쁘니까, 이거? 응 아이, 이쁘다 고마워 좋아해 웃어 웃어 너무 멀리는 거면 안쪽이 들어가는게 알겠지? 응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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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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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do exhibits 문 зал 문... 아... 음... arı거... 지키네... 42도 대 오유 pressed 오늘 모무치에서 공동 육아를 하고 왔어요 공동 육아라고 육아가 쉬운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빨리 가고 그래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하루가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공동 육아 갔다 와서 끼리 모욕을 시켰고 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오빠가 보기로 해서 반신용을 좀 하고 또 마스크팩도 하고 푹 잘 거예요 오늘은 1주차 예정입니다 마스크팩을 하기 전에 이 제품을 써볼 거예요 저도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저도 벨라 몬스터의 당근 패드를 한번 사용해 보게 됐어요 좋은 점이 이렇게 열면은 여기 집게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당근씨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켜주고 피부를 되게 매끈하게 케어해 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초 하기 전에 가볍게 닦아주거나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부분적으로 좁쌀 여름이나 트러블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소량의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적은 자극으로 그 부분만 되게 가볍게 닦아주고 있어요 제가 기분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마스크팩 하기 전에 각질 제거하고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각질 제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근패도 역시 묵은 각질에 효과가 됐다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팩 하기 전에 이걸로 살짝 닦아주고 마스크팩을 하고 반신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되고 정말 가볍게 특히 코 코 주변이나 쓱 닦아주고 오늘은 야외에 오래 있었으니까 안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그러면 저는 이제 반신욕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약속했나나 아니고는 화장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머리도 맨날 묶고 있고 기저귀하나? 기저귀? 지금 이제 선크림을 발랐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중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 엄마 화장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그 뒤로 잘 쓰고 있어요 스펀지로 하면 더 좋다는 댓글을 봤는데 다 좀 귀찮아서 그런데 손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훨씬 도구를 사용하면 더 예쁘게 잘 발릴 것 같아요 다른 그 후기 보니까 그리고 볼터치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그다음에 아이섀도우 제가 원래 아이섀도우를 항상 하고 다니는 편인데 제가 평상시에 영상 보면은 화장한 것보다 조금 더 연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영상에 티가 날 정도로 화장을 하려면 평상시 화장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해야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볼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외출할 때는 열심히 이것저것 찍어버리고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눈썹이랑 아이라이너랑 입술 입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몇 번이나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해가지고 아실던데 낯에 잠을 진짜 안 자가지고 낮 시간대가 진짜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입술 입술을 바르면 확 달라지죠 제 생각에는 핑크 계열보다 후라이 계열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서 치크나 립 제품을 살 때는 코랄 그런 색상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코랄이에요 퍼지 코랄 택배 코랄 는 택배 코랄 쟄 파티 코랄 속 다 장비를 파티 코랄 택배 코랄 park 이제 마침 바로 매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ㅋㅋㅋㅋ 오늘 하루도 먹었어 나의 요리가 너무 잘해 목소리를 먹었다면서 또 먹었을 때 엄마나었나 구경하고 마? 콤에야 해봐 나 대부분 콘텐츠는 테이셹하니까 이걸 먹었거든 난 이거 먹었어 마이도 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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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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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졌나? 대박이다 구원가서 맛있게 구원가서 맛있게 오! 재밌지? 옳지? 옳지? 여기서는? 엄청 잘하네? 얘가 터네? 아, 신나지? 어! 얘가 터나구나! 하! 오늘은.. 저녁 김치부침이랑 노우파전 오딩어랑 쪽파를 사왔어요 아! 이제 만져나? 너무 맛있어 오우 차가운 아우 차가운 맛있어 맛있다